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 수식어고 범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자. 자 애들리즘 청소년기는 is considered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집니까? to be the time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얘들아 to be가 여기서 잠깐만 우리 천일문은 문장 선분 정확하게 찾아야 되잖아. 이게 이 문장의 목에 주어계 동사계 목적어계 목적격 보어계 주격 보어계 모으계. 민현아 이거 뭐야? 얘 뭐야 이 문장에? 우림이 이거 뭐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교어져. 그쵸?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목적어 이렇게 내려왔고 목적어 내려왔고. 그 다음에 bpp 됐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내려왔고. 이거 뭐야? 목적격 보어잖아. 그치? 응? 응. 그러면은 봐봐. 청소년기는 여겨집니다. 시기로써. 자 여러분 시기를 꾸며줄 거야. 누가? 티네이저로서. 여기부터. 자 여기 명사 있고 주어 동사 있으면은 우리 명사 있고 주어 동사가 꾸며주기로 했잖아. 얘들아 범위 정확하게 찾아주세요. 누구 시킬까? 예찬이 시켜야지. 예찬아. 티네이저스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더 차임 꾸며주는 것 같아? 네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지금 수식어구에 범위가 있죠. 자 예찬아. 어떻게 된 거야? 형태가?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돼 있는 것 같아? 관계 대명사야? 관계 부사야? 10대들은 그것으로 겪습니다. 생물학적인 발전을, 발달을. 완전하지? 뭐가 생략된 것 같아? 어? 완전한데? 10대들은 겪습니다. 생물학적인 발달을. 관계 부사 왼이 생략돼 있는 거고 아니면 됐. 관계 부사 왼 아니면 관계 부사 됐이 생략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찬아. 여기. 뭐랑 뭐랑 병렬이야? and or 번 나오면 병렬구조 찾아야지. 자 예찬아. 뭐랑 뭐랑 병렬이야? 이거 뭐랑 병렬이야? form 어? 고. 그치. 이거랑 병렬구조 된 거예요. 자 그럼 예찬. 어? 맞는데요? 예찬아. 빨리 해석해봐. 자 청소년기는 응. 뭐라고 이라고. 어떤 시간? 관계 부사절이 꾸며주세요. 응. 그것들을 겪다. 겪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10대들이 뭐하는? 응. 을 성하는 어. 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16번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주어가 어디 있어? 우리는 종종 provide 제공합니다. lengthy 얘들아. long이랑 lengthy랑 차이가 뭐야? long은 그냥 긴 이라는 뜻이고 lengthy는 쓸데없이 긴. 자 우리는 종종 제공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제공합니다. 쓸데없이 긴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4 children's questions. 어디에 대해서? 아이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자 그럼 문장이 끝났고요. 어? 문장이 끝난 줄 알았으나. 여기. 콤마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니까 그냥 볼게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 엔드 데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설명들은 can be much better answered. 누구? 엔드 아니면 앞 문장이라고 받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장황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자 앞 문장. 그리고 그 장황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can be much better answered. 우리 막 이거 수동태죠? can be answered. 더 잘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with a picture. 사진과 함께라면. 자 우리 막. 픽처를 꾸며주는 거 범위 찾아봐. 끝까지 아니죠? 이거 범위 파악 잘해야 돼. 115번이랑 116번이랑 다른 문장이야. 5월 전까지. 여러분 차이 알겠죠? 아까는 봐봐 범위가 이렇게 병렬구조 포함해서 끝까지 이렇게 묶어준 게 타임 꾸며줬었는데 이건 달라.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자 볼게요. 자 그리고 그것은 더 잘 대답될 수 있다. 어 이거 and it이라고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다시 지워. 야 더 잘 대답될 수 있는 거 뒤에까지 읽으니까 questions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day야 day 지워. sorry. 찍찍 그어. day야 day. 위치가 가리키는 거 뭐야? 더 questions. 그리고 그 질문들은 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with a picture. 사진과 함께. 어떤 사진? that can make 관계 대명사네.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can make them imagine. 5형식이죠?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포. 그들이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사진과 함께라면 더 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or 병렬구조 찾자. a direct experience of something similar. 자, 우리마 병렬구조 찾아주세요. picture. direct experien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식어고는 수식어고는 여기서 끝났어야 됐어요. 자, 그럼 해석해봐. 사진과 함께라면 더 잘 대답될 수 있다. 혹은 가 함께라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of something similar. 무언가 비슷한 것에. 이렇게 되는 거죠. 수식어고 범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해가니, 이거? 자, 그 다음에 얘들아. 117쪽 조금 어려울. 아, 117번 조금 어려울 거야. 너네가 한번 찾아봐. 117번은 민현이 시켜야겠어. 어려워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민현이. 표정이 좋지 않아서 시킬 때 조금 눈치가 보이지만 많이 시킬게요. 자, 민현아. 주어 어디 있어? 아, 동사 어디 있어? 잘했어요. 목적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석해봐.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To allow. 뭐 하는 체계일까?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것 같네. To allow. 우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호. 해석해봐. 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뭐 빌려주게 하는. 자, 머니를 얘들아. 명사를 지금 주어, 동사가 꾸며주고 있을 거예요. 그쵸? 명사를 주어, 동사가 꾸며줄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꾸며주는 거야? 어, 어떻게 알았지? 어, 보통 afford to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 끝까지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개천재네. 좀 짜증나네요. 너무 한 번에 맞춰버렸네요. 자, 여러분. 그, 여기 보면은 can afford to 하면 무슨 뜻이야? can afford to 동사원이야. 여기 봐봐. can afford to 동사원이야. 뭐 뭐 할 여유가 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뜻이 이상해버려요. 그들이 어, 완화시킬 여유가 되는 돈을 빌려주는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범위 잡고 한 번 볼게요. 자, 돈. 어떤 돈? they couldn't afford.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그들이 갚을 수 없는 돈이겠지. 민현아, 그럼 이 투는 뭐일 것 같아? 어폴드 투가 따로야. 어폴드랑 투가 안 붙어있대. 이 투는 무슨 투야? 그렇죠. 위에서. 뭐 하기 위해서? 해석해봐. 그렇지. 그들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갚을 수 없는데도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좀 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대요. 너무 정확하게 찾아버렸네. 잘했어. 야, 이거 근데 민현아, 관계에 뭐가 생략된 거야? they couldn't afford 앞에. 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아니면 위치가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they couldn't afford 앞에. 자, 그 다음 11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자, 누구 시킬까? 호경이 시켜야지. 어렵네. 자, 호경아. 주어 어디 있어? 우리는 strive는 노력하다야 노력합니다. 내가 찾아버렸네. toward the day. toward 하면 무슨 뜻이야? 향하여. 언제를 향하여?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노력한대요. 자, 이제 나를 누가 꾸며줄 거냐면 얘들아, 관계 부사가 꾸며줄 거야. 내 관계 부사 절 범위 찾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호경이 시킬 거예요. 아니다. 호경이 시킬 거야만 너네 안 찾을 거니까. 다른 사람 시켜야겠어. 자, 호경아. 혹시 범위 어디까지인지 알았어, 몰랐어? 끝까지예요. 왜요? 자, 병렬구조 한번 찾아볼게요. 상관적 속사 있어요, 여러분. not a, but b인데 여기서 이제 a가 아니라 b. 이건데 문제가 있어. 세 개로 눌렸어. a가 아니라 b도 아니라 c다. not a, nor b, but c. 이렇게 바꿨어요, 조금. 자, 호경아. not a, a 찾아봐. a 어디 있어? 네, 그 다음에 b 어디 있어? c. 옳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호경이가. 자,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노력을 한대요. 자, a가 when nations will be judged. 어떻게 되는 날? 나라들이. 판단이 되는 날.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옳지. 또 뭐가 의해서가 아니라? 웅장함. 그들의 수도와 공공 건물을 웅장함이 아니라. 그치. 뭐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들의 어린이에서. 그치. 그들의 아이디에 아우린이의 복지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 날을 향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 안 해도 되겠죠? 이해되죠? 우리 뭐 러시아나 북한 같은 거 건물들 보고 우아하지 않잖아. 자, 119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다. 예찬아, 이거 쉽다. 너가 해. reading. 주어. 동사. 예찬아, 동사. 그치. reading은, 독서는 is an incredibly 부사 나왔네.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죠. 아주 incredibly 놀랍게도 복잡한 사이코. 예찬이는 사이코예요. 미안. 자, 심리 언어적인 사이코가 심리 linguistic 하면은 언어적인 심리 언어적인 활동입니다. 여기까지 해석됐죠? 삼형식 문장이었어. 예찬아, 인벌빙이 무슨 무슨 사야? 네 글자. 두 글자도 돼. 무슨 사야? 이름이 뭐야? ing 붙었네. 병신 아니야? 웃지마. 아니에요. 미쳤나 봐. 흑장미 요청해. 흑장미 요청해. 우리 미한테 흑장미 요청해. 우림아 너 하래. 우림아 이거 이름 뭐야? 현재 분서.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분사가 지금 액티비티 꾸며주는 거지. 왜? 분사는 형용사니까. 어머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동사에다가 ing나 ed를 붙여서 동사를 분사로 만들면 동사가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민다. 네. 인벌빙 포하마는 나돌리 A but also B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건 어차피 부연 설명일 테니까 이 앞에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일 테니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가져가면 되겠네.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면 되겠네. 그치? 자. involving 포함하고 있는 A 뿐만 아니라 B도 phonemic 음소의 인식과 알파벳 인식 뿐만 아니라 이해 어디에서의 in all its facet facet은 이제 측면 부분이거든요. 모든 측면 모든 부분에서의 이해까지 포함하는 엄청 복잡한 심리 언어적인 행동입니다. 독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소리야. 우리가 독서를 하려면 알파벳도 인지해야 되고 소리, 음소 이런 것도 인지를 해야 되는 동시에 내가 맨날 시키는 거 있잖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까지 해야 된다. 복잡한 행동이다. 자 그게 뭔데 이해가 뭔데 이해가 뭔데 Reading, 읽기 Between the lines 라인이 그냥 행 행간 읽기 Inferring 추론하기 의미 추론하기 그리고 Detecting 탐지하기 The author's bias 그 작가의 편향, 편견 같은 거를 탐지하기 이런 것을 포함하는 복잡한 행동이래요.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네? 한 네 문장 다섯 문장 다섯 문장 다섯 문장 밖에 안 남았어. 여섯 개야. 자 예찬이 지금 현재 분사 몰랐으니까 하나 더 해봐. 주어 어딨어. 아아 주어 그치 앵걸 동사 어디 있어 아 보 어디 있어 임포텐트 여러분 포텐을 올리세요 막 포텐 포텐셜 막 포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거 무슨 뜻이야? 강한 임포텐트 하면 무슨 뜻이야? 약한 예찬아 화는 열정 그러니까 강한 감정 중에 가장 어떻다? 약하다 화는 강한 감정 중에 가장 약하다 얘들아 천일문을 진짜 이거 완벽하게 열심히 해놔야 돼 너네 내가 말했잖아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는 거 연습하면 1등급 금방 올라올 수 있는데요 문장이 복잡해지면 너네가 문장 파악을 못해 그게 더 심각한 일이야 공부할 때 모든 문장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볼게요 이트가 주어겠죠 이펙트가 동사겠죠 nothing이 목적어겠죠 자 앵거는요 이펙트 뭐 영향을 줍니다 nothing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한대 얘들아 명사 나오고 지금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럼 이게 꾸며주겠죠 관계사가 뭔가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뭐가 생략된 건데 우리 뭐 뭐가 생략된 거야 뭐가 생략된 거야 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 그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야 얘들아 go about은요 deal 이들랑 같은 뜻이야 다루다 자 화는요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해요 어떤 아무것도 그것이 다루는 그러니까 화가 다루는 그것이 다루는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닿는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리고 예찬아 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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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열 구조 음 잘했어 자 and hurts 그리고 화는 다치게 합니다 더 원 그 사람을요 여러분 여기 또 꾸며주는 거 있죠 who is possessed by it 얘들아 어디까지인지 범위 찾아봐 우리 미가 한번 아 미년아 어디까지인지 한번 찾아봐 후부터 어디까지가 꾸며줄까 더 원을 너네도 찾아봐 어디까지야 주식어구의 범위 이까지예요 자 그리고 다치게 합니다 더 원 그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수동태자 여러분 포세스가 이제 잡다잖아 소유하다 잡다 근데 is possessed be possessed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사로잡히다 화에 의해서 이거 앤 거예요 화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more than 뭐보다 the one 그 사람보다 어떤 사람 or against whom it is directed 여러분 이것도 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절이죠 이것도 뭐해주고 있어 또 관대 절이에요 자 누구보다 그것이 is directed 향해진 화가 향해진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다 화에 사로잡힌 사람을 더 다치게 한다 어 이거 이해해보자 예찬아 이 문장 무슨 뜻인 것 같아 이게 뭔 의미인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봐 안돼 모르면 안돼 모르면 안돼 모르면 안돼 무조건 알아야 돼 이해해봐 뭔 소리야 이게 딱 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해놔야 돼 머리를 그래야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영어 1이면 국어 3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찬이 생각하고 있어 미년아 이거 뭔 말인 것 같아 쓸데없어 응 쓸데없어 왜 응 응 응 응 응 응 화를 내는 사람은 응 응 응 응 그치 그치 그니까 뭔 소리야 내가 호경이한테 화냈어 내 손에야 내가 더 아프다 우림이 똑같이 이해했어 호경이는 똑같이 이해했어 예찬 알겠어 응 자 그 다음에 121번 볼게요 테이크 어 동사 번영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건 명령문이네 테이크 타임아웃 그러니까 뭔가 좀 시간 내래요 시간을 내래요 그러니까 타임아웃은 약간 게임할 때 야 타임아웃 타임아웃 잠깐 쉬자 이러잖아 휴식 시간을 좀 가지세요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to do things 뭐하기 위해서 겉들을 하기 위해서 우와 꾸며준다 that you enjoy 어 범위라 한번 찾아볼까 enjoy까지네 네가 즐기는 겉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세요 이거 목적격 관계대면사네 목적격 관계대면사네 자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the stress 스트레스를 이 문장 왜 이렇게 쉽냐 which you experience during your working hour 너무 쉽잖아 해석 안 해줄 거야 자 내려가 122번 자 122번에 얘들아 하달리가요 애니를 꾸며주고 있어서 도치 안 된 겁니다 하달리가 문장 앞에 나왔는데 왜 도치가 안 됐어요 이럴까봐 자 거의 어떠한 두 단어도 이렇게 된 거야 거의 어떠한 두 단어도 어디에 있는 언어에 있는 거의 어떤 두 단어도 부정어니까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정어야 얘들아 hardly 적어놔 부정어예요 가졌다 이러면 안 돼 거의 어떤 언어에 있는 거의 어떤 두 단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precisely the same 하면 무슨 뜻이야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end usage 그리고 사용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단어도 똑같다 접속사죠 그리고 we can seldom put a word 우리는 여러분 이것도 부정어예요 우리는 넣을 수 없대요 단어를 우리는 넣을 수 없어 단어를 in place of 뭐를 대신해서 뭐를 대신해서 the one 단어 단어를 대신해서 어떤 단어 which a great 꾸며줍시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지 야 수식어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 너네가 찾아 시킬 거야 한 명 찍어가지고 여기까지 묶이는지 여기까지 묶이는지 찾아주세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 쉬워 우리 막 여기인 것 같아 여기인 것 같아 유수든 것 같아 민현이는 여기 예찬이는 예찬이 어디까지인 것 같아 응 호경이는 어디까지인 것 같아 월스까지인 것 같다고 확실해? 다시 한번 봐봐 잠깐만 얘들아 여기까지라고 하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유수든까지라고 하고 우리는 따라서 단어를 넣을 수 없대 뭐를 대신해서 단어 어떤 단어 훌륭한 작가가 사용했던 단어를 대신해서 다른 단어를 넣을 수가 없대 뭐 하는 거 없이 without making a change 변화를 만드는 거 없이 어떤 변화 for the worse 더 최악을 향한 변화를 만드는 거 없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단어를 바꾸면 작가가 이제 고심해서 넣은 단어를 바꾸면 최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딱 끊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됩니다 골라 1번 2번 이거 1이야 2야 예찬 몇 번 야 빨리 이거 빨리 나오잖아 예찬 이거 몇 번이야 아 진짜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우리는 단어를 넣을 수 없다 단어를 대신해서 어떤 단어 훌륭한 작가가 사용했던 단어를 대신해서 단어를 넣을 수가 없대 뭐 하는 거 없이 더 최악을 향해서 변화를 만드는 거 없인 그게 뭔 소리야 훌륭한 작가가 쓴 단어를 바꾸면 바꾸면 최악을 향해서 간다 그 소리잖아 아이 진짜 야 여기 봐봐 여러분 여러분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 네 이해하세요 예찬아 알겠어 우리는 우리는 작가가 쓴 단어를 바꿀 수가 없대 뭐 없이는 더 최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없이는 그러니까 작가가 쓴 단어를 바꿔버리면 최악이 된다 이해가 잠깐만 나 이해 갖다 손들어봐 호경아 이해가 예찬아 이해가 이해 안 되면 이따가 옥상으로 가 이따가 10시에 옥상에서 봅시다 여러분 이해력을 키우셔야 돼 이제 약간 뭔가 글을 읽을 때 이거 영어에서만 이런 거 아니야 비문학 마찬가지야 너 내 영어 국어를 다 확실히 올려버려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인생이 걸렸어요 시기가 정신 차리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무슨 글을 읽던 간에 머리를 한번 굴리셔야 돼요 어? 멈춰 이거 무슨 뜻이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영어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무책임해 자 123번 볼게요 아이 나는요 cannot help ing 무슨 뜻이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어? 얘 천이 쳐다본 거야? 아니야? 알았어 자 나는 뭐 할 수 없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 That man may reach a point 뭐를 두려워 야 Fear의 목적어 나왔네 That man may reach a point 자 뭐를 두려워 That 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문장이에요 Fear가 이렇게 있고요 목적어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That 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That 저를 두려워한다 여기 어디부터 어디까지 꾸며줘 Where부터 They look on Every new theory as a danger Every innovation as a toilsome trouble Every social advance as a first step toward 네 여러분 병렬구조 한번 찾아주세요 That이 있네 앞에 데 찾아봐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하나 Fear 목적어 하나 Fear 목적어 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어렵지 않네요 이 문장은 야 여기 end 하나 찍어줘야 되는데 원래 하나 둘 여기 셋 이렇게 있죠 문장 구조 확실하게 보이시죠 여러분? 됐죠? 해석해오세요 이거는 문장 구조 어렵지 않았어 자 124번 문제 있어서 이거는 해석해보자 The enemy of learning 아 나 이거 약간 좀 말이 어려워 이것도 학습의 적은요 It's knowing 알고 있음이래요 배움의 적은요 알고 있음이래요 Since 뭐 때문에? Knowing Knowing이 의미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구조 파악 되시죠? Knowing Means 목적으로 뭐 나온 거야? 명사 절 대절 이렇게 있는 거죠 됐어 생각되고 자 이거 3형식 문장이야 Since 뒤에 자 때문에 Knowing 배우 안다는 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That you won't see the assumptions 너가 가정을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 어떤 과정 어떤 과정 That exists Behind What you think and know 어디까지 꾸며주면 되지? 여기 위치 있으니까 여기까지겠지? Which means that the thinking 야 뭐야 이거 이렇게 꾸며주는 게 저거? 어렵지가 않네요 자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해석해볼게 내가 해볼게 자 학습의 적은 아는 거래요 배움의 적은 아는 거래요 왜? 아는 것은 의미하기 때문에 너가 보지 않을 거라는 거 추정 어떤 추정? That exists 존재하는 Behind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전치사 뒤에 뭐 나왔어? 명사 절 나왔죠 What you think and know 네가 생각하고 네가 아는 거 뒤에 존재하는 그 가정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따가 무슨 뜻인지 물어볼 거야 해석은 했어 자 그리고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대절을요 대절 해석해볼게 that the thinking process 동사 어딨어? 예찬아 대절이 이거 목적어 접속사 대절이라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건데 예찬아 대절 안에 주어 어딨어? 옳지 대절 안에 동사 어딨어? 오 잘했어요 그럼 reading to knowing이 뭘 꾸며주고 있어? 어 이걸 꾸며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볼게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대절을요 자 대절 볼게요 thinking process 생각하는 과정 리드 투는 초래하다잖아 그치 아는 것으로 초래 아는 것을 초래하는 생각하는 과정이 may never be revisited 다시 방문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한번 두 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생각해보시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저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 문장 이에서 나한테 설명해봐 어렵잖아 자 우리 마음 얼추 이해가야? 얼추 이해가? 얼추 이해가? 얼추 설명해봐 방문 안 한다는 게 다시 안 한 생각하는 과정을 다시 안 해서 민현아 이거 뭔 소리인 것 같아? 배움의 적은 아는 것이다 살짝만 더 해봐 그치 너가 생각하고 아는 것 뒤에 있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 외에 존재하는 과정들을 너는 보지 않고 그치 뭔가 아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뭔가 다시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도 안 하고 네가 아는 것 이상에 있는 거 그런 과정을 보지도 않을 거고 말은 어렵지만 얘들아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properly learning something 무언가를 적절하게 배우는 것은 requires 요구합니다 a lack of 뭐의 부족? a lot of 많은 existing knowledge 당연히 뭐죠? 이거죠? 배운다는 것은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뭐를요? 지식의 부족 왜? 뭔가를 알면 너가 안 배우려고 그러니까 너 막 너네 막 주워 자리에 뭐 오는지도 모르면서 막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 대충 안다고 자 125번 볼게요 in a study of behavior toward genetically modified food 여기까지죠 전치사구 자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어떤 행동 연구에서 이거 뭐예요? GMO죠? 유전자 변형 식품 자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은요 actually received 사실상 받았습니다 the food options 음식 선택 음식 선택지들 얘들아 they choose까지야 아니면은 끝까지야 chose to야 끝까지야 끝까지야 우림이 어디까지인 것 같아? 몇까지인 것 같아? 몇까지인 것 같아? 수식어가 몇까지인 것 같아? 예찬아 너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음? 아니에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이렇게 해석해봐 음식 옵션들 음식 선택지들을 그들이 선택한 것을 받았대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거고 진정한 응답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들이 choose to increase 고무시키기로 선택한 옵션을 받았다 호경아 어디까지인 것 같아? 진정한 답변들을 고무시키는 것을 선택한 옵션을 받았다 이건 것 같아? 아니면은 그들이 선택한 옵션을 받았다 그 진정한 응답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 같아? 어? 요까진 것 같아? 민현이 어디까지? choos까지 예찬이 어디까지? 요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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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들은 음식 선택지를 받았어요 그들이 고른 뭐하기 위해서? 진정한 그러니까 진실된 답변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했을 때 아 이거 내가 설명하면 안 되지 얘들아 예시 들어서 나한테 설명해줄 거거든 누가? 호경이가 자 호경아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유전자 변형포도야 이게 유전자 변형 안 된 포도야 이걸 어떻게 했대? 호경이 못하면 다른 사람 시킬 거야 응 이거 예시로 설명해줘 으흠 이런 게 돼야 돼 사고가 돼야 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찬아 이걸 예시로 한번 해봐 이거 유전자 변형 포도고 이거 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포도야 어떻게 이게 뭐야 예시로 한번 설명해봐 여기 유전자 변형 포도가 있고요 여기 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포도가 있어요 콜라보세용 예시를 통해서 나한테 이해시켜줘 나 이거 이해 안 돼 아이씨 안 되면 안 되지 민현아 예시를 통해서 나에게 설명해줘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줘 스토리를 텔링을 해줘 선호를 조사하려는 거지 응 응 응 왜 왜 그러니까 내가 유전자 변형 포도랑 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포도 중에 하나를 나보고 고르래 내가 이걸 골랐어 나는 그래도 이왕이면 유전자 변형하지 않은 거 고를게요 왜 이거 왜 이렇게 그리고 고른 것 중에 하나를 직접 너 가져가 하고 줬대 왜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가져갈 거니까 진짜 솔직한 진실된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야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응 나 유전자 조작된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해놨는데 내 실제 속마음은 이걸 원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집에 야 집에 직접 가져가래 가져가서 뭐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 속마음이 솔직한 속마음이 나오겠지 그치 그 소리잖아 그치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덮고 기지개 한 번 우리 셨니? 헉 안 셨다고? 28분인데 33분에 시작할게요 안 쉬고 그래? 그래도 돼? 그럼 1분만 쉴게요 너네 저번에 그 우리 1과 3번 해야 되지? 1과 1강 1강 아니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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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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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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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since가 이후로라고 쓰였으니까 이거 알죠? 여러분, since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시제 나와요? 과거시제 나와요? 과거시제, 동사의 과거시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뭐 나오죠? have나 has pp 나오죠? 현재 완료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since we talked. since we talked. 우리가 얘기했던 이후로. 우리가 얘기했던 이후로. 그 다음 뭐 나왔어? 주어. 현재 완료 나왔죠? 우리가 얘기했던 이후로 I have interviewed. 나는요. 인터뷰해 왔어요. 그러니까 면접해 왔어요. several, 몇몇. other candidates. 다른 참가자들, 다른 지원자들도 인터뷰를, 면접을 봤습니다. 여기 another 왜 안 되는지 알지? other 뒤에 복수명사, another 뒤에 단수명사. 자, 어떤 참가자들이냐면은 with, 가진. substantial. 상당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상당한 편집적인 credential. credential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자격이라고 돼 있나? 자, 편집적인 자격을 가진 참가자들을 많이 면접해 왔습니다. 그리고 병일구죠? 하나, 둘. I have interviewed. I have become. 나는 되었습니다. BPP, become PP. 수동태. 나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나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convince 4형식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원래 여기 밑에 내가 써놨거든. 자, 주어. convinc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는 납득시킨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간목이 앞으로 갔어. 간목이 납득되었다. 직목을.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간목이 내가 납득이 되었다. 직목을. 대절 뭐예요?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직접 목적으로 대절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수동태 되면서 직접 목적어 똑 떨어진 거야. 직접 목적어. 대절 직접 목적어. 천천히 생각해봐. 내신이라서 문장 구조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술형도 쓰셔야 되니까요. 이해 간 사람 손. 이거 문장 구조 이해 갔다 손. 어머. 왜 안 들어. 왜 우리 혼자 듣는 거야. 미년아 왜 안 듣는 거야. 너 알잖아. 근데 왜 안 듣는 거야. 이 말을 왜 들었어. 뭐라고? 팔 힘이 없어요. 호경아 이거 이해 가? 자형식 구조인 거? 예찬아 이해 가? 아주 정신 없어. 지금 예찬이 쓰느라고. 자 그리고 나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직접 목적어 떨어졌지. 됐. 여기다. 딴 거 쓰지 마세요. which. 쓰면 안 되고요. what. 쓰면 안 되고요. 됐만 써야 되죠. 그러면. 나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됐. 뭐라고? 뭐가 납득이 됐어? analytical skills. 분석적인 기술들. 그리고 기술적인 지식들이. 수일치. are an important pre-requisite.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납득했습니다. 납득되었습니다. for the job. 이 직업을 위해서. 자. my conclusion. 네. 결론은 is입니다. 대절입니다. 주어 동사. 보어. 병렬구조. 병렬구조. 보어 하나. 보어 둘. 이렇게 된거죠. 구조 보이죠 여러분. 주어 동사. 보어 하나. end 있고. 보어 둘. 자. 내 결론은 is입니다. 대절입니다. that's your background. 당신의 배경이. is. 부정 표현 잘 봐. not appropriate. not 빼고 inappropriate이라고 적어도 되겠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for the position. 이 위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직위를 위해서. and. 그리고 frankly. 솔직하게. 내 결론은. 두 번째 대절입니다. that you would not enjoy. 당신이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나 잘 봐. 이것도 나 잘 봐. the job. 직업을. 일을. during. 못 동안에. during a necessary period. 필수적인 기간. 어떤 기간. 트레이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이 직업을 즐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 전치사. during 써야 되고요. 접속사 while 쓰지 마세요. 왜? 전치사 뒤에 명사.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 건데요. I. 나는요. regret. 뭐 후회합니다. 유감입니다. 어떤 건지 볼까. 나는. 나는. 유감입니다. 목적어에서. that we. must make this decision. 우리가. 이러한. decision. 결정을 만들어야 돼서. 좀 유감입니다. again. 다시 한번.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your interest. 당신의 관심. in this job. 이 직업에서. 이거 뭐하는 내용이야. 주제 가자. 지원자를. 편집자로 채용할 수 없음을 알리려고. to inform an applicant. applicant. 지원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that. 뭐라고. he cannot be hired as an editor. 그가 에디터로서. 채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해석해 와. 해석해 와. 해석 안 하면 내용 그대로 까마고 그냥. 한기로 들어왔다. 한기로 나눠. 자. 볼게요 여러분. 얼마 안 걸리지 않아 이거 해석하는 거? 하나에 한 5분씩 걸리지 않아? 자. 4번. i. 나는요. feel. 느낍니다. 자. 나는 느껴요 여러분. sincerely honored and privileged. 얘들아. 이거 왜 pp야? 왜 ing는 안 돼? 우리 감정 타동사. excite. interest. 이런 거. ing 쓰면 무슨 뜻이야? interesting. 감정을 주는 거고. pps면 감정 받는 거잖아. 그치? 내가 영광을 받은 거고요. 내가 특권을 받은 거야. 그치? 아. 나는 완전히 영광스럽고요. 특권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분사가 형용사잖아. 그치? ppp. 분사 형용사잖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해피, honored 이런 거 나오고. death 나오면 그 death은 좀 예외적으로 부사절 접속사예요. 이 만큼이 뭐예요?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도 어쨌든 접속사이기 때문에. death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딴 거 쓸 수 없어요? 없죠? 아니면 to be invited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겠는데. 자. 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 감정의 원인처럼. 자. 나는 완전히 요렇게 느낍니다. that you have invited me. 당신이 초대해서. 어. 오형식으로 쓰였다. 야. invite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를 초대하여 투부정사하게 하다. 당신이 나를 초대하여 되게 했대. the guest speaker. 아. 초청 연설가? 이게 되게 해줘서 나는 완전히 영광스럽고요. 완전히 특권을 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at the upcoming 다가오는 regional 지역의 religious 조심하세요. 종교의 혼동어 조심하세요. 자. 다가오는 지역의 회의에서 나를 초청 연사 이런 걸로 초대해 줘서 너무 기쁩니다. 자. 어떤 회의? of the personal management association. 여기에. 자. 계속 볼게요. i am fully aware that. 자. 나는요. i am aware. 지금 이거 몇 형식이야? 이 형식 문장이야? 자. i am aware.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fully 부사가 하나 붙었네. 완전히 아는 완전히가 지금 형용사 aware 꾸며주고 있는 거야. 나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aware는요. sure처럼 이런 애들은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거든요. 목적으로 명사 절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명사 절 나왔어요. 목적어예요. aware의 목적어예요. aware의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가지는 형용사에요. aware는 좀 특이하죠. 목적어예요. 목적으로 명사 절 나왔어요. 왜? 목적어예요. 명사 단어 구절. 알잖아. 자. 나는 완전히 압니다. 뭘 압니까? 됐. this. 이것이 will be a prestigious. 이거 무슨 뜻이야? 아주 명망 높은 권위 있는 되게 막 귀족적인 아주 명망 있는 이벤트 행사가 될 거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어. 끊고. 전치사 하나 나왔네. considering. 선생님 분사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많이 쓰여서 아예 사전에 전치사로 등록이 된 거예요. considering. 자. considering that. 뭐뭐를 고려하면. 뭘로 바꿀 수 있다? given that. 뭐뭐를 고려하면. 둘 다 그냥 이대로 많이 써서 형태가 굳어진 거야. considering that. given that. 뭐뭐를 고려하면. 자. 뭐를 고려하면. you have invited. 당신이 초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a few. 뒤에 셀 수 있는 거. 몇 명의 상원위원들. 그러니까 높은 국회의원들. 높은 국회의원들을 이 모임에 초대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게 되게 명망 있는. 되게 높은 아주 권위 있는 이벤트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 왜 높은 사람들도 많이 초대했대. 근데 거기서 나보고 초청 연사를 했어. 하래. 영예롭죠. 자. regrettably. 유감스럽게도. as much as i. 여러분 이거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 as much as가 원래는 뭐뭐만큼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 뭐뭐이지만이란 뜻도 있어요. 뜻 두 개 있거든요. 뭐뭐이지만. 내가 이 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싶지. 하지만. 접주동 심표. i will not be able to do so. 나는요. 그렇게. 그렇게가 뭐야. speak at the conference. 회의에서 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접주동 심표. 주동. 또 접주동. 왜냐하면 i will be. 나는 있을 거거든. out of the country. 나라 밖에 있을 거거든요. on that day. 그날. 자. due to. 전치사죠. 뭘로 바꿀 수 있어? because of. on account of. 자. 뭐 때문에. 가족 행사 때문에. 그날 밖에 나가 있을 거거든. 나라 밖에 나가 있을 거거든. 자. 계속 볼게요. 자. with that. 뭐.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i. 나는요. would like to suggest.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은 want to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i want to suggest. 나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제안하고 싶어. mr. julia spencer. 이 사람을 제안하고 싶은데. 자. 뭐 할. to take my place. 내 이 연설자의 자리를 가져갈 이 사람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as. 뭐로서. 게스트 스피커로서. 내 자리를 대체할 이 사람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스 스펜서 씨는요. has been working. 여기다가 worked 쓰면 진짜 개 큰일 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간단하잖아. has been pp 쓰면 여러분 bpp. bpp. 현재 완료 수동태지. 그치. 근데 has been ing 쓰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수동이고 이건 진행형이니까 능동이겠죠. has been working 하면은 일하고 있는 중이다. 일해오고 있는 중이다. 봐봐. 현재 완료가 얘들아.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어. help ppg.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어. bppg. 합칠게요.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have been. 어머 어머. 진행형을 왜 bpp라고 썼어. 난 쓰레기야. 진행형은 bing죠. have been ing. 이거 현재 완료 진행형이잖아.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거 능동이잖아요. 현재 완료 진행형. 스펜서 씨는요. 일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in this field of human resources. 이러한 그 인사고과. 사람 막 고용하고 면접 봐주고 이런 사람들. 이 인사고과의 분야에서 근무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for. 동안에. for 뒤에는 숫자 기간 나온다. during 뒤에는 그냥 명사 나오죠.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show. 그래서 during 안 돼. 30년 동안 계속 근무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씨. 그녀는요. 지금 병렬구조로. 문장 하나. 문장 둘. and 뒤에 문장 셋. 요렇게 연결된 거 보이지. 그녀는요. is an expert. 전문가에요. in human and social organization. 인간. 그리고 사회적인. 이거 뭐라고 해석하지? organization. 뭐라고 해석하면 좋지? 조직. 조직이라고 해석하자. 자 인간 그리고 사회 조직. 인간의 사회 조직에서의 전문가에요. 그리고 she has done. 그녀는요. 과거 텐제까지 해왔어요. 많은 스피킹 엔게이지먼트. 말하기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설 업무를 해왔습니다. throughout her career. 그녀의 경력 내내. 내용 알겠죠. 지금 이 사람 한. 아 네. 날 초대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얘를 제안할게. 난 나라 떠나 있을 거라서.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있죠. please let me know. 사역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호자리. 동사원형.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if. 만약 당신이 decide의 목적으로 여러분 뭐 나옵니까. 투부정사 나오죠. 당신이 결정하신다면 뭐 하는 것을? 초대하는 것을. 그녀를. 뭐로써? as my alternate. 나의 대체품으로써. 대용 인간으로써. 대용 인간으로써 당신이 초대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so that 은요. 우리 이미 알다시피. 뭐 뭐 하기 위해서. 뭐 뭐 하도록 이란 뜻이고요. 부사절 접속사에요. 그럼 so that 부터 끝까지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so that 뭐 하도록. 뭘로 바꿀 수 있어? in order that. I can give her advance notice. 내가 줄 수 있도록 그녀에게. advanced듯 하나 외워나? 막 미리의, 사전의 이런 뜻이지. 사전의 공지를 줄 수 있도록. once again. 다시 한 번 더.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your invitation. 당신의 초대해. I hope. 추어. 동사. 목적어. 대절. 나는 희망합니다. that your event. 당신의 행사가 is a great success. 훌륭한 성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어? 주제 갈게요. 초청 연사 제안을 거절하고 대체할 사람을 추천하려고. to decline. 거절하려고. an offer. 제안. 어떤 제안? to be a guest speaker. 초청 연사가 돼달라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 생략됐어? to 생략됐죠? to recommend a replacement. 추천하려고 대체를. 됐죠? 여기까지만 해?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한 여섯 개 정도 나갈게요. 아니야 숙제 숙제. 나가자. 선생님. inet 글쎊.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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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